취업난 속에 공채 경쟁률이 100대 1을 훌쩍 넘기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단기 토익 스피킹의 고엔입니다. 요즘 토익 스피킹에 변화가 있다라는 소식 많이들 들으셨죠?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가올 5월 3일 시험부터의 이야기예요. 바로 신규 유형이 추가된다라는 사실. 그런데 모든 파트가 변하는 건 아니고요. Part 3 and Part 5 이 두 개의 파트만이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모든 문제가 변하나요? 그러면 아예 Part 3와 Part 5가 다 바뀌는 거예요?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자 기존 문제와 신규 문제가 함께 병행 출제가 된다라는 사실. 그것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예 바뀌는 건 아니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도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네 가지 정기시험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 A 전문항 기존 유형대로 출제될 수도 있어요. Good news, right? 혹은 Part 3 이거 하나만 바뀔 수도 있고요. 아니면 Part 5 문제만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런데 Part 3 and 5 모두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대로 공부해 오신 거에다가 신규 유형에 대한 학습을 조금 더 보태어 주신다면 어떤 타입의 시험에도 완벽하게 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존 유형이죠? 네 기존 유형에서는 Research, 설문조사가 주였다면 New type, 신규 유형에서는요. 친구와의 대화가 주를 기릅니다. 즉 Research Friend 이 차이가 무엇이냐 네 여러분들이 그냥 설문조사를 할 때는 약간 벽이 있잖아요. 좀 진솔하지 않고 아 네 그래서요 저 뭐 할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겉으로만 얘기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신규와에 대해서는 좀 진솔함이 담겨야겠죠. 그래서 아 내가 뭘 진짜 좋아하는데 내가 거길 가봤거든 하고 조금 더 디테일이 들어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So we can call that general idea versus personalized ideas.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한다라는 건 general ideas 하지만 좀 더 개인적인 의견과 경험을 보태어 말한다라는 게 바로 personalized idea가 되겠습니다. 아직 모르시겠다고요? 자 그러면 예시문항 하나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What do you like to do on your vacation? 이것이 기존대로 물어보는 형태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다 보니까 I like to travel many places.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요. I can learn many things.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하고 조금 딱딱하죠. It's more like general idea. 그런데 바뀌는 신규형은요. Where do you want to go on your next vacation? And what are some activities you can do or you can enjoy there?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이런 걸 친구한테 말할 땐 조금 더 진솔하게 I want to go to Hawaii. And I could visit many beautiful beaches. 이런 조금 상세한 내용을 담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So we call this personalized idea. 자 그러면 이런 제너럴한 것, 퍼스널한 것 어떻게 차이를 두나요? 자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시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면 될 테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바로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진솔하게 얘기하는 법. 이것을 반영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이 파트에서는요. 듣기 문제가 바뀐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기존에는 한 분이 일방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크숍 담당자 올리비아입니다. 두 개의 워크숍을 동시에 열게 되어 컴퓨터가 부족합니다. 이사님이시라면 어떻게 할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사님이 되어 메시지를 남기는 형태가 기존의 유형이었죠. 하지만 신기 유형은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의 동시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리비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달 워크숍에 사용될 컴퓨터가 부족하다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죠. 두 개의 워크숍이 동시에 진행되어 컴퓨터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또 올리비아가 여기서 나와요. 일단 미팅 시간이 다 되었으니 전화로 의견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 명의 대화를 할지라도 방금 전 1인의 대화일 때 그리고 다수의 대화일 때 마무리는 전화주세요. 전화주세요. 라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기존의 템플릿과 크게 바뀌지 않는다. 그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구앤의 만능 템플릿이라면 기존 유형의 답변 그리고 신규 유형의 답변 모두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약간의 작업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앤의 만능 템플릿 하나면 기존의 유형을 살짝 바꿔봤습니다. 바로 이 세 부분인데요. 이 단어 세 개만 바꾸면 기존 유형, 신규 유형 모두 이와 같은 답변 적용이 가능할 것이랍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 그리고 적중 답변 어떻게 학습을 미리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곧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띄울 예정인데요. if you want to get more information about our upcoming lectures regarding the new test type then visit our cafe or our website. Thank you. Bye. Bye.